신호수신중 당신도 함께 가는게 좋을거에요 아크트리오스가 다음에 누구 뒤통수칠지 모르니까요 신호수신중 정말 잘해주었네 제군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걸 명심하게 우리는 새로운 제국의 씨앗을 뿌렸으나 그 결실을 거두려면 지옥에라 떨어져 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거다 날 배반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마라 이제와서 포기하기엔 난 너무 많은걸 희생했다 캐리거를 희생시킨것처럼 후회할거다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모양이군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너희 연합도 프로토스도 그 누구도 난 이 구형을 지배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불태워 재로 만들어버리겠다 날 방해하면 하원대가 준비를 마셨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지옥에나가라고 해 우린 간다 듀크 작군이 타소닛의 주 방어무기 이온캐론을 작동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탈출을 시도하려면 우선 이온캐론을 차단해야합니다 이렇게 돌아서는구나 둘이 사령관님 이제 둘 뿐이군요 사령관님 우습죠 아크트리오스가 이상주의적인 반란군이었던게 바로 그제 같은데 이젠 그제가 법이고 우리는 범죄자 신세라니 그제가 정복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한몫했다고 생각하니 죽을 맛입니다 지... 캐리거를 혼자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우선 이온캐론 모든 과도 중으로 다그니라 이 Gonzalez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알겠습니다 호우, 그 정도쯤이야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호우, 그 정도쯤이야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호우, 그 정도쯤이야 오우, 죽겠다 죽겠다 조금만 더 기다리네 문제없습니다 합격 준비 완료 어 소중한 벌처 요거 파괴해야 돼 요거 파괴해야 돼 아, 그나마 여기는 미네랄 좀 둘러싸고 있네 다른데로 다르게 SCB 준비 완료 목표 설정! 목표 설정! SCB 준비 완료! POLICEека 공격 долж스템 도움보기 청계조ile 대기차 공격 대기차 목돈을 위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침대가 부족합니다. 간판 붙어볼까 엘송이 흠흠 메인아는 그냥 여기있고 안녕 그 위치는 갑니다! 잇뚜이! 전진 앞으로!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잇뚜이! 뭐랄까요? 오와! 박삼뼈! 전투 준비 와요!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영령을 해주시죠! 공격 경기 목표 2. 암기 공격받고 있습니다. 경고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목표 2. 침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갑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내갑니다 날겠습니다 내갑니다 내갑니다 날겠습니다 오오이 용량은 금방에 잡을 수 있는 중이 어렵지 않나요? 1-2-1 전기술로 탈락이 되었지만 금방에 옵니다. 1-2 전기술로 탈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2 전기술로 탈락이 되었다는 점이 조언할 수 있습니다. 1-2 전기술로 탈락이 되었다고 말이죠. 1-2 전기술로 탈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목표 설정! 목표 달성! 어이씨 다 죽었네 목요일에 적중한 공격을 지켜냈습니다. 목요일에 적중한 공격을 지켜냈습니다. 목요일에 적중한 공격을 지켜냈습니다. 어.. 확장할게 없나? 全객 스프레이 목돈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오우 쒸이 시간치지 뭐?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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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어어 끝이네 뭐다? 우와 그러고 하하하하하하하 1더! 전진 앞으로! 2더! 우선, 적수할 중 하나이다 호, 발전 붙으며 네, 갑니다 호, 발전 붙으며 알겠습니다 우선 교실, 가을 업그레이드 완료 와, 정말 ㄷㄷ 도움말이 사이로는 전차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이 사이로는 전차가 유지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고마워, 공격을 안 해가야 합니다. 전차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차가 유지합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십시오. 목표 2. 다음 지지 않습니다. ㅋㅋ 2-3-4-4-2-1 경고기 2단계 목표 2. 침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ㅋㅋ 뭐야 이거 와 뭔 놈이 고수 물기 물기 플랜ría 소극 게임 완료 야~~루차 아, 좋아. 재미있겠군. 아, 좋아.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스텐 작동 중. 플러스 10. 올렸어. 갑니다. 선비 끝났습니다. 어, 모모 사이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좌측하는 플러스 10. 은근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감격을 하지 마십시오. 드라마 가슴으금의 Rust-18. 응? 아부턴 wish-off. 아부턴이 넘어갔습니다. 아부턴의 기구이 넘어난다는 것입니다. 경로가 맞습니다. 목표 설정 탈퇴는 중간에 공격불이 없으니 화려해진 한 번에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에 공격불이 없다고 하네요.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Uzp. 목표 달성. 먹취тесь 열어주세요. bare no mob. 도움말씀 끝 으 목표 3D 목표 2-1 목표 2. 마이티듬스 오픈하시죠. 이번에는 배경이 도착됩니다. 지금 시간을 잊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공기와 바이러스의 종류가 없어졌습니다. 라이클럽식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잔치지 않고 털이 계속되면, 잔치지 않고 털이 없을 것입니다 역시 털이 없을 것입니다 ㅋㅋ 카카오톡, 타이밍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목표 9 rate. 오케이 아 진짜 힘들었네 너무 오래걸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아 으 아 으 gratis 아 으 r 그리고 방역에 모여서 위험을 위하여 밖으로 바이러스에서의 위험을 지켜주게 됩니다. confederacy는 안 된다를 말하지. 무엇이 한 점의 의미로 어떤 의미로는 무엇이든 지옥을 지켜주지 못하는지 말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험이 공격이 없어서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말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기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Protoss, 우리 첫번째 우리 친구들과 사랑하는 것들은 운수렴한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불가능한, 불가능한 것이라도, 이것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들은 새로운 방향을 가진 것입니다. 인연한 힘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일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험에 오는 단계에 오는 이 하나님의メッセージ에 닿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내에 간장으로 끝나는 어린이들의 환경이 날씨가 만들어있는 날씨가 될 것이고 보수가 Terran에 대하는 대응을 사라지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km의 무력의 이해를 통제하여 모든 것들을 우선한 나무를 가지고 있지 않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것들을 모두 다 하여야 할 수 있도록 음? 테란 에피소드 끝났네? 테란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그 다음이 저그 에피소드로 넘어가고, 브로터스트 에피소드로 넘어가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